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 도의 자체 지침 등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해석이 가능하다. 법의 범위를 무시하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정 건축사입니다. 최근 건축 경기를 보게 되면 신축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이 내용의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에 관련된 부분에서 자영업자분들이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내용으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용도가 다중이용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만 보는 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특별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와 관련되느냐. 바로 소방청에서 점검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실무를 하는 분이나 건축사분들은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리모델링 용도 변경의 업무를 하게 된다면 다중이용업소의 면적 산정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소방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발간한 다중이용업소 면적 업무 처리 지침을 가지고 매우 테크니컬하고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특히 공인중개사분들이나 건축사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설치해야 되고 도면을 작성해야 되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현재 내수시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신축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또 용도 변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일상에서 많이 영업하는 부분이 바로 일반음식점, 술집, 또 음식점, 그리고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커피점이라든가 이 내용이 휴게음식점이거든요. 제과점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커리나 빵집이 제과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러한 용도는 건축법에서 1종 근생, 2종 근생입니다마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업종이.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여부에 따라서 안전시설 설치에 관련된 여부가 판단됩니다. 자 먼저 이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고요. 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영업장 면적에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보시고 100제곱미터 이상인지 아니면 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 면적 산전 기준으로 혼란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방청에서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업무 지침까지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고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청에서 왜 이 업무 지침을 발간했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에서 발간한 업무 지침을 보니까요. 여기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복층 구조로 내부 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지하층 즉 66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지하층과 지상 1층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에 각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시해서 지침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부분이 소방청에서 보면 잘못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해석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 복층 구조로 되고 내부 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즉 지하층과 1층이 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각각 해석을 하게 되면 지하층은 66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지상층도 1층 같은 경우는 피난층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에서 해석한 부분은 각각으로 해석을 해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침을 내보냈는데 소방청에서는 다르게 보는 부분이죠.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다중이용업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모든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층 한층 각각 보는 게 아니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모든 바닥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뭡니까? 바로 영업장입니다. 영업장. 영업장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실제 사례처럼 적용을 하려면 다중이용업주가 층수별로 각각 있거나 즉 지하층의 영업이 다르고 1층의 영업이 다른 즉 다중이용업주가 층수별로 각각 있거나 또는 시행규칙으로 복층구조의 경우 바닥면적을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단소조항이 있는 경우에나 가능하지 이러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실제 사례인 경우는 복층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층과 1층의 면적을 다 합해서 면적을 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중이용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업무 지침을 내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 도의 자체 지침 등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해석이 가능하다. 법의 범위를 무시하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소방청에서 업무 지침을 내보냈고요. 이 업무 지침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매우 테크니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한 4개 정도의 사례를 보면서 영업장의 면적 기준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 상가 1, 2층을 모두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상가 1, 2층을 모두 사용합니다. 모두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주가 있다. 2층의 전유구 면적이 95제곱미터 기준으로 영업장 바닥 면적을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2층의 공용 면적을 제외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9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업장 바닥 면적으로 신고했다. 왜 95제곱미터로 신고했습니까? 100제곱미터 미만이게 되면 다중이용업이 아니기 때문에 95제곱미터로 신고를 했죠. 그러나 공유 면적 즉 계단이나 화장실이나 복도 이 공유 면적이 20제곱미터로 실제 전체 면적은 11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즉 공용 면적까지 더하게 된다면 115제곱미터가 되니까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보시면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내보냈습니다. 왜 해당하느냐. 2층의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는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유 면적을 포함을 해라. 왜 포함을 해야 되느냐. 1층과 2층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즉 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영업주이기 때문에 2층의 공유 면적도 영업장 면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1층과 2층이 각각의 영업장이 아니라 1, 2층을 모두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 대상 면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바닥 면적을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1층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죠. 즉 피난층에 있는 업장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2층에서의 이 공유 면적을 산정을 할 때에 1, 2층의 상가를 하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 면적도 실제 영업장 면적으로 산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건축물의 1층이 100제곱미터 2층이 10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의 영업주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동일한 경우.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영업주가 다르냐 아니면은 동일하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동일한 경우가 되겠고요. 건물의 구조는 복층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직통계단이 있어서 각각 출입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중이용업 산정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질문인데요. 답변을 보시면은 2층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1층 같은 경우는 피난층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안 된다. 시행령에서는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해석을 보게 되면은 각각의 출입구가 있고 직통계단으로 연결되어 서로 다른 영업장임에도 영업주가 같다는 이유로 복층구조로 해석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재량범위를 일탈하기 때문에 2층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건축물의 2층이 100제곱미터, 3층이 9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의 영업주가 동일한 경우, 여기서도 복층구조가 아닌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즉, 2층, 3층이 있는데 3층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0제곱미터가 안 되니까 여기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과 3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90제곱미터로 보아서 2층과 3층 모두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한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면적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단, 여기서 보면 영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이 불가하고 건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면적도 합산하지 않는다. 즉, 2층과 3층이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음식점의 영업주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층과 3층의 영업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90제곱미터로 본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영업주가 동일하냐 다르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로 공유면적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고요. 2층과 3층이 모두 다 다중이용업소로 해당되기 때문에 2층, 3층 모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영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이 불가하다. 건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면적도 합산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면적 산정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질문을 보게 되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해석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영업주의 동일 여부와 또 다른 여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건축물의 1층 100제곱미터, 2층 100제곱미터, 3층 9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1, 2, 3층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복층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3층짜리가 있는데 1층, 2층, 3층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한다.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지난 질문을 쭉 보시면은 하나의 영업장이기 때문에 1, 2, 3층을 다 합해야 되고 공유면적도 영업장 면적에 포함을 해야 되는구나. 중요한 부분이 하나의 영업장이구나. 이 내용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보시면은 1층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지만 이 부분은 뭡니까? 피난층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므로 안전시설 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이므로 공유면적도 바닥면적에 포함을 해야겠습니다. 즉 2층과 3층의 공유면적도 영업장 면적에다가 다 포함을 해야 된다. 왜 포함을 해야 되느냐? 1, 2, 3층 모두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하나의 영업장이라 하면은 내부 계단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통임대라든가 복층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1층과 2층을 갈 때에 공용계단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3층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 2, 3층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공유면적도 바닥면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중이용업소의 면적 산정 기준 1부분을 여러분에게 해설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소방청에서 업무 지침으로 나온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면적 산정 기준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이 내용을 잘 체크하시고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안전시설에서 뭐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비상구죠. 비상구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상구 규정은 다른 영상을 여러분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내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면적 산정 기준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